2. 미들 공략 강동세 서브. 이상수. 이번엔 보수가 됩니다. 그쵸. 점프 처리할 때 적극적으로 해줘야 그래도 그래야 상대가 범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받지 못할군요. 이상수의 공격이 더 강했습니다. 본인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 볼도 처리가 됐습니다. 상대 범실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상수. 이상수. 이상수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대5. 네 됐습니다. 상대 범실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상수. 강동수 반격. 그러나 이번엔 많이 뜨고. 똑같아요. 지금 백적으로 초우를 하면서 포인트 쪽으로 가는데 네. 그리고 차수가 많네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수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내야 되는 강동수인데요. 이상수가 심플하게 지금. 경기 운영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수 이번 리시브를 끌었습니다. 계속 깎고 있는 강동수입니다. 아 이상수. 그렇죠. 네. 한 번간. 네. 지금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수가 한 공격도 통해왔습니다. 더 유리합니다. 네. 반면에 포인트 코스는 다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조금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수가 일단은 강동수 첫 번째 게임을. 네. 품절남입니다. 네. 두 번째 게임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강동수의 수비. 좋았습니다. 지금. 네. 이상수의 서브 득점. 단파하고 이상수 선수가 서브를 아주 깊숙이 길게 넣습니다. 짧게. 네. 나가고 말았어요. 네. 짤적 치워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투올 2대2. 바로 공격이에요. 네. 다양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트 맞고 나갔어요. 강동수 아쉬워합니다. 아. 네. 아. 이상수. 다시 이상수가 앞서 있습니다. 다시 깎고 있어요. 아. 아. 강동수가 땅에 떨어질법 안고. 아. 아. 이상수는 4대5 이상수도 루프로 깎고 있고 강동수는 초보로 깎고 있습니다 이상수! 저 0점이 정확한 이상수예요 나갔어요 강동수의 반격은 밀리면 완전히 이 경기를 끝내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화나스! 이상수 내 팀 맞고 넘어가는 행운의 득점 못했습니다 4대8 상황 이상수 내 팀 맞고 나갑니다 이상수의 범실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수 내 팀 맞고 나가는 공 강탈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강타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갑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트 걸리는 강동수 이상수는 매치 이상수의 서브 변화 당하고 말았어요 마지막에 이상수의 일자로 서비스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직선으로 나가는 이 서브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또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이상수 네 강동수는 아쉬워하면서 이 패배에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이 두 번째